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나머지 사람들이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사이에 이어서 인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만들어볼까요? 따라오십시오 얼른 만들죠 할 수 있어요 딱 떨어졌을 때부터 나올 수 있는 게 무릎에 충격을 안 줬거든요 네 떨어졌을 때 바퀸치고 이게 랜딩입니다 그냥 이 계정에 고개 중심을 앞에 둬 네 어? 괜찮은데? 살짝 뭔가 포메기 쉽고 습관은 잘하는 것 같아요 포메기 쉽게 랜딩이 선행된 다음에 하는 기술이에요 랜딩을 하고 나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손을 측면에 습을 뿐이지 무조건 습혀요 네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하는 동작이라 손을 습은 상태에서 완전히 주시면 되죠 고개 중심으로 잘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잘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양이 다행히 다른데 두 가지 세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장바퀸치 최연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깔각시기야. 크롭이 안 되시는 분들은?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짝팟에서 크롭을 해주세요. 저게 되는구나. 저게 되는구나. 보지 마. 재밌는데? 나이스. 저건 없겠죠? 형은 안 됐겠는데, 형. 어? 저게 되는구나. 되는 거네. 쟤 멋스럽다. 와, 올라간다. 힘들어. 원아님 뛰어가야지. 쟤 멋은 업도예요. 나 못 올라간다. 나 못 올라간다니. 이거 가도 될 것 같다. 밸런스. 다른 분들도 여기 와서. 근데 사실 이거 유연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도움받으시면서 이제. 도움받고 도움 주면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공작들을 부드럽게 이어서. 하나의 움직임의 예술을 만드는 거예요. 흔히 유튜브 보시면 다들. 막 탁 넘고 탁 넘고 팍 잡고 탁 해서. 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아니야. 저런 건 그냥 노래 소리로. 발차기. 오! 오즈러워. 오즈러워. 나잇. 잠깐만. 거의 됐어요. 뭐야. 상부 안 된다. 와 살짝 위험했다 물을 살짝 갔다 오, 나이스. 간다, 간다 생각하시지. 근데 쿠폰을 계속 이렇게 도전시키면. 와, 여기서 이러신 거 몰라. 오, 예.